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우리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최근 불어닥친 동안 열풍, 정말 대단하죠? 과연 동안 얼굴이란 어떤 거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동안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손유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이요. 동안 성형인데요. 선생님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는지 의상도 너무 예쁘시고요. 오늘 동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동안, 동안 얼굴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어머 저 사람 동안이다 이렇게 평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얼굴 크기 자체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큰 사람 보고 동안이라고는 잘 안 하니까 말 그대로 베이비 패스잖아요. 두 번째는 얼굴에 음영이 없어야 돼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왜 우리 달걀 삶아서 까면 정말 하얗고 맨들맨들하게 예쁘잖아요. 그런 느낌의 얼굴을 동안이라고 얘기하기가 좋은 거죠. 울퉁불퉁하지 않다 이 의미는 이마도 좀 짱구처럼 볼록하고요. 볼록도 좀 통통하고 입술도 통통한 그런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바로 주름 없는 이런 얼굴이 또 동안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동안 얼굴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름. 선생님, 이 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피부에 생기는 잔주름의 원인은 가장 큰 게 자외선입니다. 햇볕의 광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햇볕을 많이 받은 피부들은 잡티도 생기지만 잔주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자외선 받는 것 자체가 피부 자체에 수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술, 담배, 니코틴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잔주름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관리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주름이 깊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표정주름이에요. 우리가 왜 찡그려서 생기는 미간의 주름이나 웃을 때 눈가 옆으로 지는 때로는 매력이 있기도 하죠. 그런 주름들은 실제적으로 근육이 움직여서 생기는 표정주름이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중력을 못 이겨서 중력 때문에 얼굴에 있는 연부 조직끼리 쳐져 내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근육에다가 근육을 골격뼈 구조물에다가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인대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얼굴이 딱 탱탱하게 위에 올라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허물어져서 쳐져 내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 얼굴을 보면 전부 다 밑에 쪽에 다 볼륨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주름과 탄력을 잇는 원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표정주름. 사실 왜 눈웃음치고 이런 분들도 왜 눈가에 주름 있잖아요. 이런 주름과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듯이 피부도 잡고 있는 인대가 약해지면서 밑으로 쳐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이걸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게 바로 동안 리프팅입니다. 동안으로 만드는 리프팅. 끌어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겨서 늘어진 부위는 좀 줄여주고요. 전반적인 원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중력을 거슬리는 거죠.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 위로 끌어다가 다시 모아서 전체적으로 아까 삶은 달걀처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요즘은 정말 너무 많이 의학이 좀 발달돼서요. 쳐져 있는 걸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시술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아마 주름하면 거의 도가 트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40대 이후 50대, 60대까지도 주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좀 사용하시나요? 40대, 50대 제일 많이 오시는 연령대죠. 아이들 웬만큼 키웠고 이제 어느 날 거울 보니 얼굴에 주름은 자갈자갈하다고 오세요. 우울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선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굉장히 많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 젊었을 때는 쌍꺼풀이 정말 한미모 했는데 동네 소문난 쌍꺼풀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요. 피부가 쳐져 내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이 상한검, 하한검, 주름 제거술들을 가장 기본적으로도 많이들 하시고요. 또 하나, 그 연령대가 되면 V라인 턱선 가지고 계신 분 찾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다 쳐져 내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여기 턱선이 쳐져 내려서 사탕 문 것처럼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자고 정말 60세 넘으신 분들이 하시는 고식적인 방법의 안면거상술. 왜 간혹 보면 이렇게 귀 앞쪽으로 해서 쭉 흉터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수술을 하자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겠고 애들 아직 학교도 보내야 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간단하게 정말 절개선 거의 귀 앞쪽에 2cm 정도 열거나 아니면 아예 절개선이 없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실을 간단히 걸어주는 거예요. 그 실은 특수하게 고안된 실이어서 조그만 돌기들이 실 안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조직을 당겨주면 그 돌기에 연부조직이 탁 걸리면서 더 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동안 리프팅, 간단히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절개 부위를 조금 최소화하는 또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는 실을 거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정말 좀 절개를 해서 좀 당겨주는 수술. 효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실 방법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실을 걸어서 간단히 하는 동안 리프팅은 연령대가 너무 연세되시면 힘들어요. 60세 넘어가셔서 피부 너무 처져 있고 남는 분량이 많은데 그걸 전혀 잘라주지 않고 실만 걸어주면 여기 옆에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들 그렇게 수술하시고 나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왜냐하면 수술 시간도 한 3, 40분 정도로 굉장히 짧고 일상생활에 한 3, 4일 정도는 충분히 복귀하실 수도 있고 멍도 크게 안 들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조금 했으니까 지속기간도 조금 짧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우리 할머님들 요즘은 60세 넘어가도 할머님이라고 얘기하기는 할머니라면 큰일합니다.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60대, 70대 넘어가시면 진짜 피부가 많이 남거든요. 그 피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절개선을 넣고 피부 전체면을 박리를 하고 쭉 당겨주고 위쪽에다 걸어서 남는 피부 잘라주고 꺼매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실을 거는 방법이 시간을 한 3년, 10년 정도 앞당겼다면 그렇게 고식적인 방법의 수술은 진짜 한 10년은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 같이 할아버님이랑 같이 오셨다가 끝나고 나면 할아버님이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할아버님이 장가 한 번 더 간 것 같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군요.